새마을 금고의 충격적인 갑질 관행, 한두 번 불거진 문제가 아니지만 여론이 악화되는 건 그때뿐, 시간 지나면 또 제자리입니다. 왜 그럴까 살펴봤더니, 금융사고가 나도 또 갑질 문제가 터져도 외부 감사를 전혀 받지 않는 폐쇄적인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새마을 금고의 갑질 방지 대책이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모두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개별 새마을 금고가 투표로 선출하는 중앙회가 거꾸로 개별 금고를 감사하는 셀프감사 구조가 가진 한계입니다.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선 이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중앙회가 독점하고 있는 감사 권한의 분산입니다. 농협, 신협 등 상호 금융기관 가운데 금융감독을 자체적으로 하는 곳은 새마을 금고가 유일합니다. 인사와 노무 등 일반 관리감독권까지 중앙회가 가지고 있어 감사 권한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을금고가 금융기관인 만큼, 금융검사만큼은 금감원이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감독 권한 자체를 갖다가 넘겨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은 중앙회에서 지도만 하지 감독 권한을 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권한을 다 내놓으라는 게 아니고. 고질적인 인사 전행과 갑질의 출발점, 이사장 선거 과정도 손봐야 합니다. 협동조합 형태 금융기관 가운데 선관위가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이미 위탁 대상은 새마을 금고가 유일합니다. 굳이 선거 사물을 선관위에 맡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지난 4년간 선관위가 새마을 금고 선거 사물을 맡은 건 단 21차례뿐. 금권 선거가 횡행하는 이유입니다. 선관위에서 사무 위탁을 하다 보면 그래도 좀 더 체계적이고 투명한 선거 관리가 가능하다 정도로... 갑질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건 그들만의 셀프감사, 짬짬이 선거판을 바꾸는 게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